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천종부지로 정말 날뛰고 댕기는 이재명. 이재명이야 과연 두려워하는 게 있을까? 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일까?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원래 제일 먼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국민이겠죠. 겉으로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국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표가 떨어질까 봐 매일같이 전전긍긍해야 되는 게 원래 정치인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런 정치인의 숙명을 뒤집어 놓은 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일 것 같아요. 문재인 때부터 그런 식의 조짐이 있었지만 그 조짐이 확신이 돼가지고 현실까지 만들어진 게 이재명 체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문재인 때 같은 경우는 깨문이라고 하는 약간 좀 정치인들을 팬클럽같이 바라보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한 단계 더 지난 게 지금의 이재명 체제죠. 바로 뭡니까? 사이비 종교화가 돼버린 겁니다. 개딸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뭐 눈치 보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A라고 하든 B라고 하든 D라고 하든 1 더하기 2가 아니라 3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우리 총통각각께서는 우리 교주님께서는 뭔가 대단한 뜻이 있겠지. 이 우메몽마 어떤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1 더하기 1이 3이라고 하는 이유도 있을 거야. 속된 표현으로 제가 뭐 그런 표현까지도 씁니다. 제 일상생활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재명이 진짜 누구를 어떻게 했다? 해쳤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온다고 해도 개딸들 같은 경우는 야 당할만이까 당하겠지 찢길만하니까 찢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참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하나 두려울 게 없는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만 딱 한 가지 이재명이가 두려워하는 게 있죠. 바로 자기에 대한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원래 이재명이가 가장 무서워했어야 되는 사람이 검찰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도 우리가 이렇게 이재명 체제가 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야 진짜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저 정도로 막강하면은 개딸들 같은 지지자들이 저 정도까지 모이게 된다면 검찰도 무력화시킬 수가 있구나. 뭐 검찰총장 이원석 같은 경우도 속된 표현으로 이재명한테 쫄았죠. 이재명한테 쫄았다 보니까 이재명에 대한 수사 아직까지도 김혜경이랑 이재명이랑 법인카드 유용했다. 그거는 기소조차 못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한테 같은 경우는 안 쪼니까 저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끝까지 목리를 부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재명 저런 권력자 앞에서 조아리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던 것이고 유일하게 이재명의 영향권 밖에 있는 조직이 바로 뭐겠습니까?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법부 같은 경우는 문재인 때 같은 경우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속에서는 정말 글자 그대로 이재명이가 진작에 2018년도의 사건으로 인해서 친형을 모른다라고 개구라를 쳤던 거 친형을 모른다고 아니네요.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정치 세명이 끝장에 났어야 되는 것인데 다 끝났던 이재명이를 돈 몇 푼 받아먹고 키웠다. 돈 몇 푼 받아먹고 살려냈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문재인 정부 사법부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나마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정권교체가 되면서 사법부도 많이 발전했고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이건 뭐 웃긴 얘기죠. 그렇죠? 당연히 뭐 삼권분립의 기본 중에 기본이어야 되는 것인데 얼마나 이게 막무가내로 이게 파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정상 궤도까지 올라오는데도 지금 이렇게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그나마 지금 이거를 일선에서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분이 현재 지금 대법원장인 조의대 대법원장인데 이번에 진짜 조의대 대법원장이 깜짝 놀랄만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가장 아마 두려워했을 법한 사람, 가장 진짜 가슴을 쓸어내리지 못하고 가슴을 움켜잡고 덜덜 떨고 있을 사람은 아마 이재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의대 대법원장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난 13일에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행사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념식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 결론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재판 지연을 빠르게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있다. 그리고 법관들은 쫄지 말고 이재명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걸 아무리 설친다고 할지라도 쫄지 말고 당당하게 재판해달라. 이게 조의대 대법원장의 메시지의 추격뿐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느꼈을 때 일반 국민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이 너무 지연이 돼. 내 사건이 왜 이렇게 많이 지연이 돼.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겠습니다만 일반 국민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재판 지연이라고 한다면 떠올리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재명 말고는 없는 거예요. 조의대 대법원장이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판사들을 다 모여있는 장소에서 다 듣고 있는 그 장소에서 뭐에 대해서 콕 집어가지고 얘기했다라는 거 재판 지연에 대해서 콕 집어서 얘기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울림이 있고 얼마나 또 이재명이가 이거를 듣고 소름이 끼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조 대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다.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법원 구성원들이 심기일전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덕분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까요? 지금 조 대법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속한 재판에 대해가지고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왜 지금에 대해가지고 이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어떤 정치인에 대해가지고 사법질서가 너무 늦다. 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딱 두 명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재명, 문재인 두 명. 문재인에 대한 사건은 왜 이렇게 늦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들, 조국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무슨 황우라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왜 도대체 민주당과 관련된 사안들만큼만 이런 식으로 법원의 판단이 늦어지는 것이냐? 이거 말고 다른 게 도대체 늦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가지고 왜 이렇게 재판 결과가 늦게 나와? 이런 식의 인식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재판 지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조 대법원장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유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는 거예요? 민주당과 관련된 재판들이 이렇게나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강조했던 게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진우 부장판사가 됐거나 지금 소신을 가지고 아무리 민주당 쪽에서 개발작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법관의 사명감, 법관의 소신에 맞게끔 빠르게 일처리를 하는 그런 어떤 변화의 조진들이 실제로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이 지금 격려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차 뭐라고 또 강조를 했냐? 재판 지원에 골이 깊었던 만큼 재판 지원에 대한 골이 깊었다. 누구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재명, 문재인, 민주당 소사들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 골이 깊었던 만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우리한테 부여한 사명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이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재명의 개딸들 같은 경우는 사법부도 얼마나 많이 공격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모진 공격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이 뭐라고 지금 강조를 하냐? 신속한 재판 역시 공정한 재판이 전제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이 흔들리지 않는 불류불굴의 정신과 함께 설령 원하는 결론을 우리가 얻지 못한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결론을 이룬 과정을 충실하게 설명하라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아무리 어떤 공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권력에 어떤 여론의 압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권력과 여론의 압력이라는 게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 말고 둘째 누가 사법부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을 합니까? 한겨레나 경향신문 오마이뉴스가 됐거나 또 뭐가 있습니까? 더탐사가 됐거나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제외하고 사법부에 대해서 공격하는 보수 일간지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자체가 사실상 이재명의 민주당 그리고 그 밑에서 기생하고 있는 그 언론사들의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대법원장이 지금 얘기인 거죠. 사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법을 바로 펴는 것을 궁극의 소명으로 삼아야 하고 그 소명의 핵심은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오직 사건만을 보고 당당하게 재판하기를 당부한다. 이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 느꼈을 때는 지극히 상시적이고 지극히 맞는 얘기다 라고 하는 속 시원함과 후련함이 있지만 이재명같이 진짜 부패하고 타락한 타락 그 자체인 그런 인간이 듣기에는 뭐겠습니까? 정말로 가슴이 지금 떨리는 야 이거 진짜 어떡해? 일어나가 나 진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김병수 취재해서 그렇게까지 버텼는데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조 대법원장인 강조하신 것처럼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공정하게 신속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 두 가지만 하더라도 재명인은 진작에 정리가 됐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